엔진오일 찬란척 매뉴얼 이제 슬슬 내 차도 엔진오일 교환 좀 해볼까? 음... 어떤 오일이 좋으려나? 와... 종류 많네 그럼! 많지 엔진오일이란 말이지? 점도에 따라 다르지 합성유, 광유 다르지 이게 나처럼 참 디테일한 녀석이거든 그래? 차종에 따라서는? 차종? 그게... 차종에 따라서도 아주 비싼 오일이 있지 아니... 전용오일 말이야 아... 전용오일... 그건... 네, 가솔린 전용, 디젤 전용오일 말씀이시군요 가솔린과 디젤은 엔진 자체가 다릅니다 점화 방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전용오일도 필요하겠죠 혹시 겸용오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솔린 차가 많은 일본, 미국과 달리 디젤 승용차가 많은 유럽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겸용오일이 발전했죠 가솔린, 디젤 전용오일을 구분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겸용오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용오일, 겸용오일 이제 좀 알겠어? 다 알고 있었지 나에게 딱 맞는 오일? 모빌점 CO.KR에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와, wheelchair, 델 모빌점 trust 그대가 功ω일